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어디야? 차은희야? 아, 동항공! 넌 라면 뭐를 좋아해? 한강 라면에 그 조링이 있잖아요 아, 한강 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야, 형이랑 조금 이따 드라이브 갈래? 아니요 한강득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의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과 그리고 우리 우주총동원의 정동원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정동원이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JTBC 톡펀 25시에 녹화를 했습니다 우리 김숙, 난다김이 인증사수를 올렸습니다 난다김, 정동원, 이찬원, 이찬원, 정동원, 난다김 녹화를 마쳤으니까요 조만간에 아마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주 정도의 텀을 갖고 기다리시면 우리 방송에서 이찬원님과 정동원님의 멋진 케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원님과 정동원님의 케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은 그 어른 하루 우리 만난다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